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에 대해서 한번 싣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그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얻었던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당뇨치료제 GLP-1 기전을 기반으로 한 비만치료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로디스크의 마운자로와 유고비와 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에 크게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 규모가 22년도에는 22빌리언 달러였던 것이 내후년 28년도가 된다면 65빌리언 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율 같은 경우에는 당뇨치료제로 시작되었던 GLP-1이 비만치료뿐만 아니라 심혈관 치료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도 강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만치료제 GLP-1이 비만치료 목적 비중이 현재는 10% 정도만 되고 있던 것이 28년까지 본다면 약 30%로 증가할 것으로 적용증에 대한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48주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약 24%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용이 최근,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사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용의 편의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침투율에 대한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페트론이라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트론은 페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물의 반감기를 조절할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주일에 투여했던 것들을 월 1회 혹은 월 2회로 투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체내에 투여된 약물의 침투 속도를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오랫도록 약효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해외 제약사들과 비만 당뇨치료제에 대한 다이센싱, 텀씻을 수령해 있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만간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급파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당뇨치료제 기반으로 한 GLP-1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노리고 있는 노보노 디스크와 일리양에 대한 대약이 가시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밸류이션이, 현재보다는 조단 1호, 컨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포인터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거전에서 펩트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설용령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